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국어, 무비국어, 영화같은 국어, 무비국어에 엄정경 선생님입니다. 바뀐 교육과정으로 여러분들이 시험을 준비를 하고 공부를 해야 할 시간이 돼서 부지런히들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요. 아무래도 그래도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 이렇게 현재 수능이 탕! 눈앞에 있고 또 뭘 공부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명확히 아는 상황보다는 지금 아마 여러분들이 바뀐 교육과정에서 좀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을 거예요. 아 공부를 하라고 엄마 아빠가 얘기하고 선생님들도 얘기하고 주변에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공부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도 아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고 알고 정보를 찾아가다 보니 너무 많은 내용들이 나와서 헷갈릴 수 있는데요. 일단 오늘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독서도 있고 문학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다른 것도 공부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지만 문학에 문학의 양이 많아요. 근데 문학을 잘 공부해 두면 그만큼 여러분들이 유리하거든요. 사실 독서 같은 경우에는 독서 교과서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깊은 내용들을 또 폭넓게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독해력이 아직 잘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선 지문을 접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물론 문제를 풀기는 푸는데 문제 풀면서도 이게 뭔 내용이야? 아이고 내가 제대로 풀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되게 들 수 있거든요. 근데 문학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많이 접해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굳이 얘기하자면 조금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발목을 잡는 건 또 문학의 발목을 잡을 거예요. 워낙에 양이 많아서요. 그래서 지금 시점부터 여러분들이 문학 공부를 시작하는 게 좋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두루두루 행복하게 국어시험도 또 내신도 그리고 모의고사도 마지막에 수능까지 잘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문학 더 비기닝하고 문학 개념어에 대한 얘기를 선생님이 할 텐데요. 문학 더 비기닝은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가? 라는 거를 말 그대로 비기닝이에요. 문학에서 어떻게 시험 문제가 나오는지 또 내신도 마찬가지고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중학교 때까지 공부하면 어떤 차이가 있는가? 라는 걸 차분히 하나하나 꼼꼼하게 재미있게 설명해 줄 거고요. 그리고 문학 개념어는 문학 더 비기닝 듣고 난 다음에 문학 개념어 또는 두 개를 병행해도 좋은데요. 문학 개념어는 중학교 때 여러분들이 배웠어요. 사실은. 근데 그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지를 못했을 거고 알고는 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시험에 적용했을 땐 이게 그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면 모르는 거예요. 그건. 근데 처음 들어보는 말은 아니니까 은유라든가 서리법이라든가 영탄적 어조라든가 영탄적 어조와 영탄적 표현은 어떤 차이가 있죠? 이런 거라든가 그런 것들은 다들 이미 익히 알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시험 문제에 나오면 또 헷갈리고 헷갈리다 보면 자기 판단의 모호성이 생기게 되고 그러다 보면 시간이 많이 지나가고 그럼 다른 문제도 제대로 못 풀고 그래서 결국 점수가 주저앉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문학 개념어를 정확하게 한 번 더 의미 정리를 하고 중학교 내신용이 아니라 이제 수능형으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대학 입시에 맞추어서 공부를 해둬야지만 남아있는 시간 동안 공부를 할 때 훨씬 더 편안하게 문학 작품들을 공부할 수 있어요. 모든 문학 작품을 다 선생님이랑 공부할 수는 없습니다. 기본적인 작품들, 중요한 작품들, EBS에 수록되는 작품들, 시험에 나올 작품들, 기출에 있는 작품들,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하면서 또 여러분들이 혼자 스스로 알아서 시간 내서 공부해야 될 상황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때도 문학을 효율적으로 공부하려면 문학 개념어가 필요합니다. 선생님 강의에서도 문학 개념어를 들을 수 있고요. 다른 선생님들 강의라도 지금 이 시점에서는 문학 개념어를 반드시 공부해두는 게 좋고요. 문학 개념어가 직설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이거 무슨 방법인지 이거 무슨 내용인지 예시를 써 라든가 아니면 이거 이런 방법인지 아닌지 OX로 내가 표시해 하고 주관식이나 또는 단답형으로 나오거나 또는 OX 판단 문제로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나 5개의 선지 중에서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읽어가면서 지문과 선지의 내용에서 맞고 틀리고 정우 판단을 할 때 정말 필요한 게 문학 개념이기 때문에 항상 공부를 해둬야 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빗대어 말하자면 수학에서의 공식과 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수학에서의 공식이요? 알고 있으면 그만큼 유리하잖아요. 국어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특히 문학에서는 문학 개념어를 알고 있으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거 해야겠다, 저거 해야겠다, 어려운 거 괜히 손대서 막 머릿속에 뒤죽박죽 이상하게 만드는 것보다 체계적으로 문학 공부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부하실 때 훨씬 더 유리하게 국어 성적을 올릴 수 있을 거예요. 선생님 강의에서는요. 선생님이 문학 노트 시리즈라는 걸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문학 종합편부터 시작해서 현대우문, 고전우문, 현대산문, 고전산문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다 이렇게 쌓아놨기 때문에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는 대부분의 내신 작품들 그리고 수능에서 중요하게 다뤄졌던 작품들 문학 교과선에서 굉장히 중요도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되는 작품들을 하나하나 다 선생님 컬에 따라오면서 들을 수 있게 구성을 해놨어요. 이미 그러니 그 내용 그대로 여기 지금 나와있는 문학 개념어와 문학도 비기닝 듣고 난 다음에 따라가면서 문학 실력을 재밌게 그리고 문학 실력을 좀 더 탄탄하게 만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문학을 잡아주시면 앞으로 남아있는 여러분들의 공부 기간 동안 국어 공부가 지겹다. 국어는 능력 있는 사람들만 하는 거다. 아니면 국어는 정말 재미없다. 이런 얘기는 절대로 하지 않을 수 있을 거예요. 문학 공부가, 국어 공부가 재밌고 그리고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하면서 문학을 문학답게 공부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국어 실력이 올라가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아셨죠? 좋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내용은 문학 더 비기닝과 문학 개념어 그리고 또 문학 개념어는 반드시 공부하는 게 좋다. 라는 얘기 말씀드리면서 우리 또 수업에서 만나고요. 다음 캐스트에서 보도록 할게요.